진짜 좋다 아아! 오! 분명 있어서 행복해 저쪽으로 가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법을 부르는 거야 뭐야? 이거 뭐야? 보고 또 봐도 고픈 내 소연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게 뭐야?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죠 고마워 약소하지만 선물을 좀 준비했어 약소하지만 선물을 좀 준비했어 이제 세 번째 마법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어떤 선물이죠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반지야 반지? 그게 뭐야?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근데 이 선물을 주고 싶었어 이 선물이 뭐냐면 아아 뭐야? 아아 뭐예요? 뭐야? 아아 아아 시계 시계 내가 이제 책임지겠다는 의미에 수박 시계를 아아! 수박 시계를 아아 진짜 반지보다 훨씬 맘에 드는 거 진짜로? 응 나 반지를 안 끼거든 나 반지를 안 끼거든 소연 씨 반지 잘 안 껴요 시계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반지 했으면 그냥 너 때문에 끼웠을 것 같은데 어 반지 이런 거 나는 진짜 이게 훨씬 좋아 어 이게 훨씬 좋아 어 그럼 누나 자 세 번째 어설픈 마법이 또 있어? 응 마법을 아 안 받을래 아 그래? 아 안 받네 또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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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구애할 거야 그래? 평생 구애할 거야 누구야? 눈을 감아줘 눈을 감아줘 눈을 감아줘 눈을 감아줘 이렇게? 또 있어? 펑펑 운동 아아 아아 혹시 이거 카드 색칠하는데요 펑크 있어? 러브 액츄얼리? 뭐야? 녹화하는 거야? 어 맞네 감정이 약간 흥분해 똑같아서 저런 거 보면 와 저거 너무 예쁘다 하고 있지? 응 눈 떠? 눈을 떠 진짜? 응 뭐야 뭐야 이게 뭐야 훈훈아 백지 어 느낄 준비 됐어? 알았어 이거 누나가 해야죠 마지막으로 와우 뭐해 뭐해 내 사랑 박소연 삼행씨 누나가 어 눈을 띄워줘야 돼 팟! 박소연이라는 사람은 늘 내게 어 좋은 누나이자 그게 손행이시냐 저게 친한 직장 눈물 소 아니 왜 웃긴 하면서 아니 왜 웃긴 하면서 눈물이 글쎄기서 아니 웃겨나면 눈물이 아니면 감동이한테 웃겨나면 왜 소 소? 어 소중한 인연이었나봐 연인이 된 걸 보면 쩜쩜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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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!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무브로 내 모든 걸 아낌없이 어머 다 줄게 감동이다 다 준대 느낌표 땡 느낌표 중요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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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울어 웃으면서 울어 어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어 또 있어 뭐요? 이브야 내 사랑을 받아줄래? 내 사랑을 받아줄래? 펑펑 운다 펑펑 운다 받아요 받아요 내 왼손 봐 내 왼손 노래 왼손 이게 뭐야 우와 너무 따뜻하다 우와 표정이다 어떡해 표정지어 우와 대박이다 원주 씨 아 다른 모습이 있었네요 원주 씨한테 왜 그러는데 왜 내 사이즈 어떻게 하는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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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이즈 이거 나한테 클 거 같아 이거 자 누나 아우 나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그거 느낌이 그거 아니네 어 나영 씨가 드라마 아니에요 예능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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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요 받아 진짜로 진짜로 김 나영 씨가 예능이에요 드라마 아니고 아우 전 국민이 다 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유 아우 되게 로맨틱하다 실로 꾸몄어 와... 와, 큰 거 같아. 큰 거 같아. 나의 손가락을 사주시면 돼요. 손가락 살쪄. 손가락 살찌면 돼요. 이손이 아닌가 봐요, 잠깐만. 잠깐만, 이손이... 아, 이거... 아니야? 안 맞네. 여기서 이게 막히네? 가운데도 안 맞나? 여기서 이게 막히네? 가운데도 안 맞나? 어, 맞는다! 어, 맞는다! 누나, 가운데도 하면 이거 대박인 거야. 맞아, 맞아. 어떻게 맞혔어? 이렇게 막기 힘든데. 사이즈인데 어떻게 맞혔지? 난 가운데 손가락만 생각하는 거지. 진짜 신기하다. 아니, 진짜로. 여기 나는 다이아몬드, 여기는 사파이야. 에머랄드? 에머랄드. 해준다고? 다 손가락에 다. 진짜야? 응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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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석 다 해주지 않고. 누나, 누나 보석이야. 누나! 누나! 누나, 누나. 난 정말 그 순간을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요, 진짜. 제가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정말 몰랐어요, 이제까지. 그러고 와. 마지막에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. 아, 이게 정식 프로포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. 그땐 또 그 반지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. 프로포즈에는 반지가 있어야 되나 봐. 정말 고맙고 벅차고 영화 같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. 너무 아름답다. 우와! 너무 아름답다. 형, 또 필을 넣어주세요, 형. 형, 필!